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스쿼드 밖에 못하고요 요런 창들은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다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그리고 환경 설정에 있는 이런 옵션들이랑 대부분 이제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바로바로 다가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똑같은 맛이 있어서 식상하긴 하지만 적응은 빠르다 자 조작감은 배그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요 야 1인칭 훨씬 배그보다 훨씬 나 회로기판 GPS 레이더를 만드는 중 자 이건 불서랑 비슷하죠 영웅 앰프 M416이라고 하지 마라 아 밀덕으로서 좀 불편하네요 라이센스 좀 비싸긴 해 모여 모두 모여 슈퍼맨 아 이제는 팔콘 펀치가 아니다 후리기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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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경을 아예 안 쓰고 있었구나 오오 차 뭐야 이거 유크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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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방향 좀 드링크 마시는 주워 잡음 야야 내가 잡았는데 야야 먹지마 야 야 내 차 어딨어? 아 저기있다 아 내 차 차 키로 삐빅해가지고 찾고 있어 야 내 차다 오 차 개이뻐 뭐야 이거 오 스포츠카 아 내 차 차 뽑았어 나 드라이버야 어 저 앞에 저 앞에 적 앞에 적 적 적 적 어 뭐야 뭐야 어 M16이다 잠깐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게 있어 야 갓겜이야 일단 M16 단발광클 돼 갓겜이야 진짜로 일단은 측정됐어 이거 갓겜이 단발광클이라는 스킬이 있어 미친 확인 계단가 올라가는 중 가는 중 택기 중 뭐야 땅 하킬 다 컷 다 컷 다 컷 살려 살려 어? 가다 해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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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확인 확인 3명 기절 2명 기절 연막 다 컷 다 컷 다 컷 좀 아쉬운거지 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구나 오 나 밖에 나왔어 여기 뭔 나으리지? 여기 앞에 적있다 적 두명 지나간다 확인했어요 어 나 질주 사용 가능 쫓아간다 두명 죽여 죽여 배틀린 병 기절 뭐야 다 죽였어? 아 이거 우리팀이 먹을때 아이템 슉슉 사라지는거는 배그랑 똑같이 꼴받네 혼자 갔다 와야겠다 왜 왜 아 나 개피 개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텔포에서 쳐 튀는거 봐 확실히 텔포가 좋구나 분리하면은 그냥 쇽 도망가버리네 개 잡았어요 루트님 뭘 잡아 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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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포한 새끼 아 텔포한 애가 거기로 갔어? 핑 찍은대 나이스 나이스 몰살 질주를 근데 시작 쓰자마자 빨라지는게 아니라 좀 달려야지 빨라져 좀 달릴 구간이 필요해 재밌다 어쨌든 한줄평은 그거야 재밌다야 그리고 다른것들 버그나 이런것들은 알파니까 이해가 된다 이정도는 이해해줘야돼 오케이 끝 배틀로얄의 현실성을 추구하고 뭔가 그런 다크함 살짝 그런거를 강조하려고 하다보니 사람들은 게임을 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거지 대중성도 잃고 게임도 너무 하드코어해서 사람들도 많이 안할거고 얼려익세스가 나오고 폭발적으로 인기가 끌면서 지금까지 게임 팔린 순위로 보면 5위 슈퍼마리오 브로스 이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GTA랑 마인크래프트가 진짜 마인크래프트는 넘사벽이고 어쨌든 마리오나 포켓몬 이런걸 뛰어넘었다는거는 어마어마한거죠 어 쟤 뭐야 묶였다 어 뭐야 뽐티비 왜그래 나 이런 플레이 안좋아해 나 이런 플레이 안좋아 게다가 낙하산에 YG엔터테인먼트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삼뚝에 YG 뭐 이런거 써있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이 스킨을 끼고 싸우면은 너무나 잘 보일거 같아